사탄 2021년 11월 13일 흉가여행 사탄 스타토 고우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 미 신속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이동하라 계십니까?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응? 여기.. 거울? 저 거울이야? 저 거울이야 오우! 푸우! 우와! 또치형이 왔던거 맞아요 맞습니다 또치형이 왔던거 맞아요 방금 뭐 지나가.. 누구세요? 계십니까? 아..뭐가 돌아다닌다..잠깐만요 뭐가 돌아다니는데.. 또치형이 왔던거에요 뭐라는거에요 방금? 또치형이 왔던거에요 뭐라는거에요? 누구세요? 또치형이 왔던거에요 잠깐만.. 기운이 너무 쎄.. 잠깐만.. 여러분들.. 이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기운인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제가 감당할 수 없는건데.. 잠깐만.. 오..잠깐만.. 이거 내가 감당 못하겠는데..잠깐만요 또치형이 왔던거에요 또치형이 왔던거에요 아..잠깐만요 잠깐만.. 올라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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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아.. 뭐야..? 뭐가 분명히 있는데.. 아니 여러분들, 봉같은것이 저를 덮쳤거든요? 근데 그것에 놀라다가 제가 그냥 지레에.. 근데 여러분들 봉같은것이 자빠지면서 저를 뭔가 숨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 있죠?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, 방종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째를 짓습니다 방송이 진행이 되든 안되든 일단은.. 이것을 하나만 태우고 가겠습니다 하나만 태우고자 할게요 잠시만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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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어디 계세요? 하하하하 잠시만요 어디에 계세요..? 어디에 계세요..? 잠깐만요 아저씨.. 우리 들어와서 얘기로 해요 가치지 마시고..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가시지 마시고.. 제가 비싸줄 좀 낮춰드릴게요 아저씨 와..잠깐만.. 와..여기 왜 그러지..? 하지 마세요.. 거기에 계세요.. 거기에 계세요.. 안 되겠다 이게 진짜.. 여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겠다